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우리 용감한 형제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멤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. 멤버들 부모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국금장면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PLS도 너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앵콜노대 준비해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1일 내도 어디 가요? 다 같이 인기가요. 모두모두 안녕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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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